너무 이걸 엄격하게 바라봐 버리면 모든 것이 불법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국민께 밝혀준 게 좋겠다 싶고 비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은 김여경 여사의 수행원이기 때문에 정치장 카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정치장 아직은 카드를 안 쓰고 경기도 카드로 썼다니까 그건 뭐 본인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김여경 여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지금 이 배모 씨가 사용한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라는 점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돈인데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왜 하필이면 김혜경 씨가 식사하는 자리에 동석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썼느냐 그것도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에서 썼는데 이거를 누가 왜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법인카드를 쓰면서 좀 비싼 밥을 먹었다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네. 네.